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우리 이거 이렇게 늘어나서 어떡해? 아 괜찮아요 이제 뭐 요거 보시는 분들이 짐 같은 것보다도 크기를 이제 크기나 깔끔한 거 위치 그 정도 이게 얼마였죠? 이천에 3매 떨어지는 거 3매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대략적으로 이천에 저기까지 본인 내는 게 없어요 저기 수도권 관리비에 그러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고 이천에 52만원 그러면 이천에 40에 관리비 12만원 뭐 이 정도로 봐야겠네요 네 그 정도에요 3매 10에 3천에 30 정도 돼요 42만원 정도 그럼 보증금은 일단은 2천에 40이고 그러면 3천에 30도 되고 관리비 따로 관리비 따로 12만원 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42만원 OK OK 그러니까 6천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6천 기준으로 보증금은 3천까지 네 네 이렇게 옵션을 전달하니까 다 있고 3매타 3매타 근데 여기 여기서 가까워서 저도 형님 해주셔 폰 좀 주셔 어딨어 아 예예예 아 여기 있어요 다 이거 찍고 분류하고 재생 목록 누르시면 천 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